안녕하세요 월간서커스 김종환입니다. 월간서커스는 서커스 기회를 하나의 언어로 무대 위 혹은 거리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. 일단 화목 11홍 진행하면서 일반형과 다르게 기획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 오크숍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같은 공연도 매번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걸 준비해서 만나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공연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기획 워크숍을 통해서 왼손그림 그리기 활동이 좀 인상 깊었는데 뭔가 제약을 두지 않고 또 잘하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창작, 새로운 창작 기법을 배운 것 같아서 뭔가 틀을 깨는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좋은 기억으로 갖고 있습니다.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공연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. 유쾌한 쪽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감정을 건드릴 수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공연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. 청춘 마이크 화이팅! 월간 서커스 화이팅! 청춘 마이크 화이팅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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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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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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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희 황구십이도 오지만 의조에게 배려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시작했고 더 멋진 곡이 남아있거든요 자리에 남아서 지켜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